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서학과의 닥터 데이빗 창입니다 오늘은 윌슨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윌슨병이란 것은 상당히 드문 병인데 보통 의사들이 평생 가도 한번 마주치기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윌슨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윌슨병이란 것은 유전적인 병입니다 영어로는 Wilson's disease 또는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병인데 보통 오토저말 recessive이라고 해서 보통 체형 유전자로 열성 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유전인자가 있을 때 한 25%가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셀룰로프라즈민이나 이런 구리를 운반하는 그런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3만 명에 한 명꼴 이렇게 아주 드문 병인데요 보통 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대개 5살에서 35세 정도 그 사이에서 보통 증세가 나타납니다 즉 몸의 구리가 밖으로 처분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몸의 구리가 사실 몸에 다 필요합니다 양이 전체 필요한 것은 81mg 정도 우리가 몸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카락 색깔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적혈구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몸의 신진대사에 이 구리가 아주 적지만 미량이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가 몸에 자꾸 쌓이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주로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간과 신장, 뇌, 그 다음에 눈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 사실 간인데요 이 간을 파괴시켜 가지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간 경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간 경변증을 일으킨 것이 간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키지만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간 경변증이 생기면 보통 우리가 너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한 사람들은 간이 혹시 나쁘지 않은가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간이 많이 나빠지면 출렬증서가 생깁니다 황달이 생긴다 얼굴이 노랗게 되고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간으로 들어가는 이 포탈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간 혈관이 이것이 막히면서 그것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높아지면 이 간으로 이 피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 간 주변에 있는 다른 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는데 이 둘러가는 피 중에 보통 항문 쪽으로 둘러가는 게 있고 또 식도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위에 혈관이 이것이 부풀어지고 그것이 약해져서 혈관이 잘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도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간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알부민을 형성을 못해서 복수가 됩니다 배에 물이 차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윌슨 디지지로 시작해서 나중에 간암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이 나빠지면 결국은 나중에 간 이식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뇌에 구리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 마치 멀티플 스크로러시스라는 다발성 신경경화증 그 병과 이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꾸 피로해지고 뇌에 구리가 자꾸 쌓이게 되면 어느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자꾸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경적이 되고 떨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경기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의 의식을 잃거나 혼동을 일으키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디멘시아 완전히 치맥기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35세 이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혹시 윌슨 병이 아닌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에도 이것이 구리가 쌓이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백내장이 생깁니다 보통 그 수증체가 맑아야 되는데 그 부위에 뿌연게 끼게 되는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눈동자 주위에 이것이 이 브라운색의 링이 생깁니다 이것을 카이저 플라이쉬 링이라고 하는데 이 링이 있으면 이것은 윌슨 병이 아닌가 이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뜻밖의 눈 검사하러 갔다가 윌슨 병을 발견하는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간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뇌가 나빠서 뇌의 문제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것이 신장을 또 파괴하는데요 신장에서 아미노산은 원래 다시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신장에서 이 아미노산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신장으로 인해서 산혈증이 생깁니다 보통 pH가 보통 7.4 정도 중성에서 약간 알카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마치 당뇨병 합병장 같이 그런 증세가 생깁니다 또 이렇게 산혈증이 생기게 되면 이 결석이 잘 생겨요 그 외에도 구리가 쌓이게 되면 심장이 나빠집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자꾸 심장이 커집니다 심장이 크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심장이 약하면 커져요 그리고 심장박통이 불교체하고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부전증이 생겨서 몸이 자꾸 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 계통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선은 이 칼슘과 파스페이트 인분을 대사를 처리하는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밀선병이 있으면 유산이나 불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피검사를 해도 세르로플라즈민 그것만 가지고 진단이 확진이 잘 되지 않고 소변에 나오는 구리를 24시간 모아서 검사를 또 해야 되고요 또 유전자 검사를 또 해서 한 사람이 의심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검사 부모까지 검사를 받아 봐야 됩니다 간을 또 이렇게 바이없스를 해서 조직 검사를 현미군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단이 아주 다른 병과 이렇게 흡사한 그런 병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또 어렵습니다 보통 구리가 몸에 쌓인 것이니까 구리를 배설을 하고 구리를 우리가 음식에서 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를 배설하기 위해서는 페네실라민이라는 그런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연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연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베네실라민과 아연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아주 오래 걸리고 천천히 구리가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구리가 많이 있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식이요법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초콜릿의 구리가 비량이지만은 다른 음식보다는 많아요 조개나 새우 또 nuts 이런 것이 구리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 많이 들은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우리가 간 이식을 해야지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결국 구리가 너무 적어도 병이 될 수 있어요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구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몸에 쌓여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윌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적당량의 구리를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하셨구나 이런 무서운 병이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윌선병이 없는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윌선병이 진단이 되었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했으면 일단 치료의 방향은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진단인 줄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치료하다가 나중에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윌선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과 주위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